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강원도 내에 최우수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평가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와 동해시시시설관리공단은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받았고, 강원도개발공사와 정선, 속초 등 6곳의 시설관리공단은 중간수준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. 이번 평가 대상은 공사와 공단 등 전국 279개 지방공기업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 세부지표평가를 통해 최우수 가등급부터 최하위 마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.